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지금 어둠이 꽉 차 있어요. 그 어둠은 뭔가 불안한 것, 미래가 불투명한 것, 뭔가 잘 안 될 것 같은 것, 그런 불안, 초조가 있습니다. 그런 어둠일랑, 이번 부처님 모신 날을 기해서 모두 다 몰아냈으면 좋겠어요. 그야말로 밝은 불광을 창조해 나갔으면 합니다.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연등을 점등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내 마음을... 마하! 마하! 반려! 반려! 바람이! 바람이! 네, 감사합니다. 바람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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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